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14 프로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에 비해서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좋다는 얘기도 꾸준히 나왔고 대표주자가 사실은 LG 디스플레이잖아요. TV 수요도 의외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조금 쪼그라들다 보니까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심리들 때문에 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디스플레이가 조금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결론은 중국이랑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대중 디스플레이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러냐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반도체는 이미 때리고 있죠. 왜냐하면 국가 기관 사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때리고 있는데 사실은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랑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쉽게 설명해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디스플레이 증착 이런 장비들도 거의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변경만 하면 충분히 같이 용도 상환이 가능한. 그래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가 특히 기술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런데 최근에 또 BOE가 저희가 뭐라고 그러지? XR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증강현실, 그런 글래스나 이런 것들을 군사용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딱 심리걸기 딱 좋거든요. 반도체랑도 역히죠. 군사용이랑도 역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위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가 작년부터 저희가 1위를 뺏겼어요. 작년부터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LCD도 그렇고 LED, OLED 다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1위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바뀐 게 중국이 41.5%, 한국이 33.2%.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점점점 떨어지고 중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나은 건 LCD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점유율 차이가 생겼다고 했는데 OLED 쪽도 점유율이 정말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OLED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거의 한 96%, 97%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82%까지 떨어졌고요. 중국은 16.6%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업체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많이 매출이 올라가다 보니까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낮춰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안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대중 규제가 직접적으로 도마 위에 올라온다고 하면 저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또다시 한 번 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업종이 미국의 또 중국이 또 미국이 또 중국 쪽을 규제하게 되면 우리가 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 좀 살펴봐야 되겠고. LG 디스플레이가 지난주에도 어쨌든 한 번 튀어오르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쭉 확인을 해볼까요? 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 소재 관련된 업체,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업체가 모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OLED 소재 장비의 대부분들이 미국이랑 일본 장비를 많이 써요. 소재도 많이 쓰고 거의 독과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BOE가 군사용으로 쓰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당염, 이렇게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LGD 같은 경우는 오른 게 이 대중, 사실은 플렉서블이라고 해서 최근에 또 하나를 신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거에 대한 매출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대중의 제재에 대한 수혜를 볼 거다라는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이걸 못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LG디스플레이랑 삼성디스플레이에 대한 점유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거기에 납품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LG화학에서는 사실은 소재 종류를 또 납품하기도 하고. 덕산 네오룩스도 소재 쪽에서는 미국에서 독과점하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업체 중에 대표적인 게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이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삼성디스플레이랑 LG디스플레이가 점유율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 이런 관련주들이 사실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덕산 네오룩스도 그렇고 원익 IPS도 그렇고 사실은 그렇게 큰 호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잘 안 갔었는데 덕산 네오룩스도 오늘 보면 거의 한 2.5% 정도 빠졌는데 올라갈 만한데 이거를 기존 걸 계속 못 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중 무역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고 하면 저는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반도체 쪽이 같이 항상 엮여 있다 보니까 대장주들은 잘 갔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회복을 많이 했지만 장비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은 조금 안 남아있다라고 보여져서 잘 못 가고 있는데 대중 디스플레이 규제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여기도 또 슈팅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LG디스플레이도 좋고 장비나 소재 업체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업종이 최근에 어쨌든 좋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중국 쪽에 제재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사 수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나 소재뿐만 아니라 LG디스플레이 대형주들도 저희가 한번 다시 봐야 될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최선호주, 탑픽으로는 디스플레이주 어떤 거 보세요? LGD죠. LG디스플레이요? 네, 삼성D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저희가 사야 되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외국인들은 결론은 대형주 위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디스플레이에서 대형주라고 하면 당연히 LG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중, 첫 번째는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대중 디스플레이 규제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디스플레이 자체가 지정이 됐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가 LCD랑 아무튼 디스플레이 점유율을 빠르게 올린 거는 정부에서 많이 밀어줘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첨단 산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인력이나 아니면 기술 개발이나 사실은 또 최근 들어서는 돈 땡겨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런 금융 쪽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아까 신제품 얘기를 잠깐 하긴 했지만 그쪽은 매출이 갑작스럽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희한테서 지금 가장 큰 기대감은 사실은 애플입니다. 애플에서 내년 상반기에 1세대 MR 헤드셋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내부 OLED는 소니가 납품을 하고요. 외부 OLED는 LGD가 납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세대다 보니까 프로토타임. 아마 1세대는 그렇게 많이는 안 팔릴 것 같은데 빨리 2세대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애플 입장에서는 2세대 때 소니랑 계약 안 할 겁니다. 잠재적인 경쟁 상태. 왜냐하면 애플이 삼성전자에 수저 안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아마 LGD가 2세대부터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중소형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형 TV 말고. 그런데 중소형 쪽에서도 가장 포커스가 되는 건 아이패드. 그런데 이 OLED도 아마 24년도부터는 공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70인치 이상의 TV 시장에서는 또 독과점입니다. LGD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올해랑 내년을 비교한다고 하면 TV 수요는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있는데 70인치 이상에서는 또 15%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이 딱 주요한 시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 가격 전략을 알아봐야 될 텐데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한 15,000원 깨면은 한 2만 원대까지는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대중 규제에 나온 것과 동시에 쭉쭉쭉 저는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목표 라인은 한 2만 3천 원 정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만 3천 원, 소중 라인은 반대로 한 1만 2천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테마인 이슈에서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디스플레이 업종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중에서도 역시 탑픽은 LG 디스플레이죠. LG 디스플레이 가격 전략 2만 3천 원, 소중 라인은 1만 2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앞으로 정말 대중 수혜가 있을 수 있을지 디스플레이 업종을 한번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길건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전략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구원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